오! 우와! 너무 너무 예쁘다. 보고 싶어서 왔어. 진짜 오래졌다. 더 오래졌어. 안녕, 만나서 반가워. 우리는 각자 다른 이유로 여기에 왔고! 에서 전하곤. 나는... 사랑은 돌아오는 박신혜 아니야? 아니야! 나는 러블리 박신혜! 나는 러블리 또 보고 싶어서... 러블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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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블리야, 러블리야! 나 러블리 해줘, 러블리. 웃겨. 웃음 터지면 무첨 떨어졌어. 성룡아, 러블리 뭐 해? 러블리! 시작하자마자 러블리 그렇게 웃으면 어떡해. 러블리 했뻔. 러블리 했뻔. 옛날 옛날 사람. 나는 너희들이 또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온 뷔티풀 김성룡이야. 오! 잠깐만, 대사가 생각 안 났던 거야? 어미가 생각이 안 났어. 드라마 대본은 어떻게 외워? 그거는 먹고 살려면 다 해. 이것도 먹고 살려고 해줘. 먹고 살나. 마지막, 종서. 종서는 완전 처음이다. 겨울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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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. 마지막. 처음 예능 나온 건데. 사랑해. 행복한 시간을. 저는 종서예요. 저는 종서예요. 네, 안녕. 나는 오늘 내가 누군지 보여주러 온 성인 종서야. 오, 신난다. 셋이 이렇게 같이 오는 건 신기하다. 지난번에. 홍계가 와가지고. 맞아, 홍계가 시네만 매개하지 않았네. 오케이, 자, 오케이. 내가 언제 나왔지? 큰일 났다, 어떡하지? 자, 우리 홍계. 박신혜를 꼭 섭외해 드리겠습니다. 박신혜! 박신혜! 맞아, 그래서 실은 오래전에 그 약속을 지키러 나왔어. 박신협! 이게 믿음이고 약속이란 말이야. 여러분, 우리 다시 나온다고 했던 김희선! 어. 이겸규. 이겸규! 비! 어디 출마한? 잘 믿고 한 번 더 나와주십시오. 아니, 약속을 했으면 그렇잖아요. 아니, 신혜가 그러면 진짜 홍계. 홍계가 그때 얘기했었잖아. 그럼 어떤 그 약속을 오늘 홍보 이런 건 절대 아니지? 홍보 맞아. 왜냐면 홍보를 빌미로 했는데 그래도 약속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해서 꼭 아는 형이면 꼭 나가자. 고맙다. 자, 그러면 다른 데 안 나갈 거야? 어. 아, 여기야. 아니, 진짜. 감독이야? 우리 셋이 이렇게 예능 나오는 게 이게 처음이잖아. 아, 진짜. 고맙다. 언니야? 정서랑 신혜 중에? 내가 언니지. 진짜? 야, 신혜도 진짜 동안이다. 우리가 신혜는 우리 아역 때부터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. 애기를 해도 애기를 보여. 그때부터 그 이미지가 있어서 어려 보이나? 9,3? 맞아, 9,4. 9,4. 난 7,4야. 20,3 차이야. 야, 진짜 깜짝 놀랐어. 20,3 차인데. 그렇긴 하지. 아니, 연기자 입장에서는 뭐가 더 유리하지? 뭐가? 이를테면 동안이랑 노안이나. 노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고. 맞아, 너무 어려 보이면 오히려 안 좋다며, 연기자는. 아니, 어려 보이는 게 좋지. 어려 보이는 게 좋긴 한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맞춰서 가는 게 난 더 좋은 것 같아. 아니, 근데 배우들 나이는 진짜로 가늠을 못했어. 왜냐면 너무 동안인 분 계시고. 또 뭐야, 이태현 클라스에 나오는 유재명 씨인가? 맞죠? 진짜로 보면 90% 인사, 73년생이래. 잠깐만. 이따 클라스 지금 나오시는 거고. 형이랑 친구라니까. 그러면 인사할 거 안 할 거야, 형님이라고. 어르신도록 노래도 개략트로. 네. 73년생이시더라고. 너무 안 돼. 근데 나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다들 사람들의 아역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. 그게 싫은 거지, 어려보이는 게 싫지는 않은 것 같아. 약간 근데 이건 있어. 팬의 입장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기다릴 때 박신에 딱 하면 아, 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할까? 이런 그 동안의 순수한 얼굴. 외로우도 슬프도 울지 않는. 캔디 캔디 같은. 또 김성룡 하면 얼마나 또 애를 때릴까? 어? 성룡이는 부잣집으로 많이 나왔어, 그렇지? 가난한 집 소속으로 나온 적 있어? 없어. 없지? 가난한 집 소속은 뭐야? 가난한 집의 가족으로 나온 적 한 번도 없지? 딱 하나 구찌 꼽자면 일지매라는 작품에서 그냥 평민을 한 번 한 적은 있었어. 평민 한 번. 평민 한 번. 사극. 평민. 사극할 때 늘 왕비를 썼는데 평민을 한 적은 있었어. 그러면 성룡이는 아까 가난하당 소속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신혜는 안 가난하당 한 번 해본 적 있어? 안 가난한. 안 가난한? 안 가난한. 그러니까 부잣집 역할. 부잣집은 없었어. 아니 그러면 성룡이는 부잣집 엄마로만 나오고 신혜는 가난한 집 딸로만 나왔잖아. 맞아. 진짜 실제로 누가 더 부자야. 근데. 나이 맞짝 서 있네. 신혜지. 아니지. 신혜지로 부자는 자문이지. 아니 내가 정말 얼마 있는지 제대로 모르잖아. 건물이 좀 부자지. 건물이라니 구로를 갖고 있는데. 아니 내가 그때 성룡이나 신혜가 나보다 훨씬 부자일 수도 있어. 아니야 아니야. 한 통화로 1999년과 2019년. 이 모든 게 뒤바뀌어. 근데 그래서 거기서 나는. 과거를 바꾸려고 하는 현재에 사는 여자. 서현이 역을 맡았고. 그리고 종선은. 나는 과거에 사는데 미래를 바꾸려는. 그러니까 과거를 바꾸려고 그러고 미래를 바꾸려고 그러고. 그리고 과거와 미래 다 바꾸려고. 나는 서현이 엄만데. 남편 바꾸려고. 남편 바꾸려고. 내가 그랬어. 남편 바꾸려고. 야 너 진짜. 경고. 너 진짜 경고야. 그건 맞아. 성룡이는 피부 완전 좋잖아. 성룡이는. 아니 근데 성룡이는 피부 타고 나서 아니면 관리를 받아. 관리하지. 엄청 하지. 피곤이 죽겠어. 아 진짜. 정수아 너도 학교 다닐 때. 남학생들 교문 앞으로 찾아오고 막 그랬니? 아니 아니. 아니 뭐가 제가 있었나 그랬어? 아니야 아니야. 나는. 한 명만 만났었어. 야. 야. 너. 너 뭐 여러 명 많아. 한 명만. 나 그냥. 너가 질문을 뭐라고 했는데. 야 우린 뭐 여러 명 많네. 학교 찾아갔냐고 그랬어. 학교 찾아갔냐고 그랬어. 한 명만 만났어. 인기 엄청 많았을 것 같아. 신혜가 학교 거의 못 다녔겠지. 나? 난 여중여고 나와서. 그래도 남학생들 막 오토바이 타고 오지 않아? 오토바이 타고. 아 옛날 드라마. 최민수 형이야? 그러므로 다시는 어렸어. 이렇게 운전하는 애들 있잖아 이렇게. 야 타! 형 이거 이거. 이런 거 말아봐라 말아봐라. 충분히 너가 그렇게 타고 사는 거 아니야? 90년대 얘기지. 맞아. 성령 누나는 진짜 많이 왔겠다. 성령이 때로 못 타고 왔지 애들이? 막 학교 앞에. 막. 남학생들. 일러코 타고 엄청 오고 막 그랬으니까. 서로 타고 가려고. 서로 타고 가려고. 잘 사는 애들은 가끔 말 타고 오고.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. 어디 화랑이라든가. 없었지. 있었지. 많았지. 많다기보다도 있었고. 특히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을 나왔기 때문에. 와 그 당시에? 뭐. 인기 진짜 많았겠다. 미스코리아가 뽑은 미스코리아 1등이잖아. 와 진짜? 뭐 그럴 때도 있었지. 미스코리아. 분들이 투표했는데 거기서 미스코리아. 진짜로? 아니 근데 시내에는 얘기 들어보니까. 소기심이 그렇게 많다며. 어 궁금한 거 있으면. 촬영장 가서도 시내가 뭐 조명 감독님. 뭐 우리 카메라 감독님. 전부 다 가서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. 진짜로? 사람들한테도 관심 많아? 어. 근데 나는. 우리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봐. 나는 근데 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. 장훈이는 키가 몇이야? 그러면 신발 사이즈는. 나는 키가 정확하게 2m 6 정도. 장훈이는 165. 어. 개념 때 하고 지금 하고 똑같이 아니면 좀 틀렸어. 솔직히. 어. 작년에 건강검진 받으러 왔는데. 2m 5.3 나와서 충격받았다니까. 어? 줄은 거야 그러면? 야. 그 키에 좀 줄었다고 충격받았어. 아니. 대박이다. 있는 분들이 더한다니까 이제. 자세가 일단 운동수세보다 좀 달라지고. 약간 그런 거 같아. 아이고 스트레칭도 좀 안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. 이네는 그러면 일찍 시작했잖아 배우를. 그럼 원래 꿈이 배우였던 거야? 아니 나 원래 꿈은 배우가 아니었어. 응. 나는 경찰이 꿈이었어. 어울립니다. 경찰? 나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?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. 그래서 그 당시에 엄마 지갑에. 현금 8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계셨는데. 그걸 다 들고 간 거야. 도둑이. 어 도둑이. 그래서 어린 마음에. 와 80만 원 만 원이면 젤리가 몇 개고. 막 과자가 몇 개고. 막 이런. 엄청 크지. 엄청 크잖아. 그런 순수한 마음에.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쭉 경찰이었어. 근데 어떻게 갑자기 배우로 돌아섰어? 이승환 공장장님의 뮤직비디오 오디션이 있었는데.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다 팬이었어. 그래서 내 사진을 보냈어. 아 그래서 된구나. 근데 이제 뮤직비디오에는 떨어졌는데. 한번 같이 해보지 않을래? 이렇게 제안을 받고 한 거지. 그러면 혼자서 서울로 유학을 온 거야? 아니야. 그 당시 우리 집 되게 힘들었는데. 부모님이 그냥 다 접고 올 거야. 이야 멋지시다. 시내 때문에 온 가족이 서울로 이사하러 왔다고. 아니 그럼 아버님. 직업이나 뭐 이런 것도 다 거기서 접고. 그냥 갑자기. 그러면. 아버님 뭐야. 서울. 갑자기 막막하게. 진짜 막. 택시 운전도 하시고. 보험도 하시고. 되게 힘들게. 딸을 위해서. 멋지시다. 부모님이 두 분 다 엄청 힘들게 일하셨었어. 와 가족이 성견 지명이 있네. 근데 그렇게 하다가 막 천국의 계단. 이걸 딱 해가지고. 이름이 완전히. 너무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. 그 집 안에서 난리가 났겠네. 진짜 너무 좋아하셨었어. 막 할머니 할아버지. 온 가족이 다 너무 좋아하고. 시내가 잘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. 큰일 날 뻔했다 진짜. 진짜 다 서울로 올라왔는데. 근데 부모님이 너무 감사했던 게. 부모님께서. 내가 막 힘들다고 울고 하면. 우리는 너에게. 요구한 적이 없다. 너 스스로 택한 일이니. 싫으면 그냥 우리 다 접고. 광주로 내려가면 된다. 이야 멋지다. 그거에 더 약간 열받아서 했던 거고. 야 진짜 멋지시다. 우리 아버지 나 개그맨인데. 주접사지 말라 그랬잖아. 아버지한테 전화 자주 드리라고. 네. 아버지 얼마나 지금 짠지 못했어. 진짜 훌륭하시다. 멋지시다. 시내도 또 놀고 먹자야. 또 왜 놀고 먹자. 나도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. 내가 10대, 20대, 30대가 다. 인생의 절반 이상을 했더라고. 내가 살아온 거에. 내 인생을 내가 재밌게 살아야지. 일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.